자 갑니다 자 갑니다 쉣끼쉣끼쉣끼쉣끼쉣끼쉣끼쉣끼쉣 미쳤다 미쳤다 뒤졌다 아 여발 아 잠깐만 오 가져갈까? 원하신드 원하신드 오 가져갈까? 오 나쁘지 않은데? 나라면 그냥 버리지 6으로 가지 프라가 있는데 6마이너 프라가 이뻐가지고 쫄보네 근데 이거를 아니야 롤 이걸 버려? 버리지 바로 버리지 이걸 버려? 프라는 갖다 버려도 괜찮아 666 666 확률이 있으니까 666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씨바 2 한턴 버렸네 한턴 버렸네 이해 되는 거? 이거 지은 사람 야측 떼기 어때요? 떼 야측 떼 이거 누르면 돼요? 이거 누르면 이거 누르면 없는 거야? 응 아니? 응 미쳤고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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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초이스? 초이스 벌써 없어? 초이스 벌써 써? 초이스 벌써 써? 이에다 갖다 먹어? 초이스 벌써 써? 아 초이스 벌써 써? 초이스는 진짜 조졌을 때 쓰는 건데 1칸이 남아있기 때문에 23이면 괜찮지 뒤졌다 3개 뒤졌네 핵이야? 핵 썼어? 아니 딱 돼 잠깐만 핵 쓴 거야? 뭐야? 딱 되라고 눈깔 파괴 맵핵이네 애매하죠? 애매하죠? 다시 돌리면 되죠? 다시 돌리면 되죠? 애매하죠? 1이랑 2 나오죠? 정확하게 애매하죠? 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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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초이스야 6에 갖다 박아도 되는데 6? 아깝지 않아요? 24 30을 조질 수 있는데 6 3개 원래 이렇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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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똔또이야 어? 2.. 2 도전? 2 도전 1 도전 아 으 아 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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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 2를 도전했어요 자 좋습니다 애매하죠? 라지스트레이트 인데 조금 늦게 라지스트레이트 떴으면 라지스트레이트는 먹는거야 그냥 라지스트레이트 먹죠 핵 썼다 이거 핵인가 445 445 4455 뭐지? 프라우스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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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파 파 파 파 아 이거에서 안나오면 좀 조지는데 3분의 1 확률로 이제 6분의 1 확률이 됐어요 아니 3분의 1이 됐어요 3분의 1 3분의 1 확률 3분의 1 확률 아 나왔다 아 나도 아까 프라 아 나도 아까 프라 할걸 5 6 프라 프라였는데 아 스몰 스트레이트 2 3 4 5 2 3 4 5 6 2 3 4 5 6 그래서 2 3 4 6을 킵하고 5가 나올 때까지 돌리는게 나죠 아 그럴까? 어? 왜? 뭐하는거야? 프라우스 노래야죠 3도 여러 개면 좋은데 4 4 4 5 5 5 5 5 5 5 5 오케이 4개 근데 4 4 4 4 4 아 4 잘못 눌렸다 무척 어? 5 6 아 이게 진정한 프라우스 가격이었는데 아 이게 진정한 프라우스였는데 아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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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나왔던거네 6을? 6을? 2개? 아 5 6 6 10 9 10 12 15 15 15 16 18 20 4, 5, 6 5 5 5 5 5 5 5 5 5 털기친 보이죠 털기친 미쳤다 지졌다 거의 뭐 보너스는 타는 당장이죠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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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만 남으면 되는데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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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쳤다 아니 쫌 했다 설마 핬 스포 trud 미쳤다 Tails 잽다 조오오 졌다 조오오 졌다 진짜 조오오 졌다 거기다 갖다 막는다고? 보너스 포기인데 거의 거의 보너스 포기 선언인데 야채를 아 그러면 무난하게 내가 이거 하면 역전 가능성 없을텐데 육 다 넣었죠? 육 다 넣었죠? 노릴 거 스몰 스트레이트 밖에 없죠? 초이스로 갈까? 포어 오브 카인드 좋은데 육 다 넣었죠? 실패하면 초이스 하면은 포어 오브 카인드 육 다 넣었죠? 미쳤다 나 이거 야채를 안넣어 난 이걸로 넣어 야채를 낮은걸로 뽑을거야 모르게 30분이 아깝잖아 아 잘못 눌렀다 아 잘못 눌렀다 야채를 버렸으니까 내가 보너스까지 한번 구할 희망 없죠? 스몰 스트레이트 축하합니다 라스 한번 눌릴까요? 라스 라스 아 아 스몰 스트레이트 라스 라스 아 됐다 라스 라스 오늘 집도있는 김태환 실장입니다 김태환 실장 수술용 가위 준비해 단판은 아니잖아요 아까 클라스커도 4판 2판 단판인데? 불하우스 오늘 날인가? 사육 풀하우스네 이게 돼? 말이 돼? 아 4 갖다 박을걸 그냥 쏟 나올 때 더 나올 때 넣어 4 4 4 4 4 4 5 4 4 4 4 4 자, 가져가 말하면 1회 넣었지 1회 넣을까? 어, 실수 2,4,5,5,6 음~! 5,3개? 5,3개? 165,96 165,96이에요 165,96 어, 재미없어 3,4,5 한번 노려볼까? 아니, 아니야, 아직 제발 제발 4,5,96 이거 좋아요, 스무스티트인데 이거 좋아 1t 1t 2t 2t 1t 1t 6이 거의 야..야치가 나와야되데? 어..막아있어요.. 어? 3개 이대로라면.. 6 다.. 6 다섯개 나오면 된다 되긴 된다 어? 아싸 초이스.. 아! 잘못 넣었다 218 어? 6 6 6 2개 6 5개 나오면 이게.. 아 저거 보너스 받음 어? 3개 64 24 하면은.. 57 4개만 해도 돼.. 어 4개.. 4개 가능성 있어.. 4개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3 2개 나오면 돼.. 3 2개 나오면 돼.. 야취를 버려가지고.. 와우.. 와우.. 고대로 초이스에 박으면 되겠다.. 이거.. 이거야? 그럴까? 좋잖아.. 딱 좋잖아.. 그럴까? 이건 초이스에 박기가 좀 애매하다.. 초이스에.. 포오브카인드도 하겠는데? 개높은 포오브카인드? 포오브카인 아... 포오브카인 포오브카인드 보러굴 뽀보까인 아 뽀보까인 3분의 1 뽀보까인 아 안나왔어요 어떡하죠 뽀보까인에도 나도 조지죠 그냥 조졌어요 잘 못 눌렀어요 진짜 잘 못 눌렀어요 3개 하나 3분의 2 3분의 2 3판이란 얘기는 안했잖아 3판 3판은 해야지 일어나요 3판은 해야지 3화천 알죠 3화천 알아요 3화천 알아요 3화천 알아요 시작했다 시작했어 아 내가 진짜 사람이 너무 좋아 사람이 너무 좋아 다시 신나게 개 4로 가야죠 기본 상식이 있다네 둘 둘 네 야츄 노래야지 야츄 야츄 초이스 좋다 초이스 초이스 좋네 초이스 오오라서 나쁘지 않아 야츄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자꾸 촬영을 해 어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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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코 스트레이트? 잠깐만 이거보다는 스트레이트 스몰 스트레이트까지 어 좋아 한 번 더 라스? 라스? 예츄 짜증나 흑백 상대로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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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싫은데 자존심 상합니다 나 스몰 싫어해요 단면 스트레이트 징수 빼 어때? 갑자기 빼는 거 어때? 두 개 더 차이스 차이스 2 2 2 차이스 2 2 3 5 36분의 1 확률로 야취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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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나 풀하우스 싫은데 이 풀하우스는 안좋아 근데 이게 풀하우스는 안좋아야 야취를 노려보는것도 나쁘지않아 하필이면 내 사을을 왜 갖다박았지 사가 있으면 야취를 없으면 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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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오브카인 호스 오 포오브카인 오 뭐 포오브카인도 나쁘지않은데 로드카인 포오브카인 포오브카인 포옹 포오오 포옹 포옹 왜이럴까 음? 짜증나게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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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츄 포 오브 카인드 해야겠다 예츄 근데 나쁘지 않아 포 오브 카인드 도착 간다 간다 뭐해? 궁금한데 할 줄 몰라요? 라스노린던데? 애매하죠? 많이 애매하죠? 5킵하죠? 5킵하고 자증나 5킵해? 스몰에다 할까? 그냥? 5킵 우재씨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나한테 운으로 승부하려고 하지마세요 나는 죽음의 지장산 디바인 파워가 있다고 최근 갔다온지 얼마 안됐어요 5킵 근데 여기서 야취 뜨면은 전세가 확 기울긴 해요 야취 뜨면 아 안나왔네 쯔이스? 쯔이스에 갔다올게 오케이 왜 이럴 쯔까? 탱킹이 다했지? 어... 쓰레기룹 콜라 크라는 드래기 5킵 도착해 수 E-A-O 6위에다 갖다 박아야 되지 않나? 아, 2프라! 2프라 좀 약한데? 이건 6이지 나 지금 돌아갈 데가 없다 아, 6이 맞아 어? 허리난? 야쭈! 어? 아 뭐야? 프라우스 빠졌지? 오케이 아 짜증나게! 아싸 왜 이거 한숨을 쉬어 제가 이기는 거 싫어요? 우리에게 들기 중 야쭈! 춤을 늘 외워보자 야, 44466?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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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주문이야 역시 주문 야쭈! 조졌죠? 저요? 저 조진 거 같아요? 네? 응 야쭈 노릴 건데? 수사하라고? 아니지, 야쭈 야쭈 얼마 안 돼 슬이었죠? 망했죠? still 망했죠? 털인 원 예쭈 볼인 원 안 띄 개망했죠? 흠 흠 흠 흠 흠 흠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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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두개? 산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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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ми씨.. 나쁘지 않은데? 어? 우재씨? 나 바로. 바로 던져버려. 어? 옅쭈? 아 못먹어도 야취야 야취 36분의 1 확률로 있어요 전북무주 지장산에 계신 고조할아버지의 공덕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부자 에네리기표 아시죠? 아깝다 4가 필요한데? 다시 돌려 생으로 생 돌리기 어? 라스? 라스? 3,4,5,6 근데 이거 안 붙으면 야추나 4kind 해야겠네 가 가능성이 없다 노려? 가? 가 가 안 돼 라지 스트리트 밖에 없지 궁금해 근데 4가 3개 필요하네 나도 3 3개 필요하네 어? 뭐야 끝나버렸네 하지만 짐착맨은 포기하지 않는다 야추를 향해서 도전할 것이다 다 3개 쓰겠네 하나만 더 나오면 되죠? 아 몇 분의 몇인 줄 알아요? 36분의 1 3분의 1 아까 3분의 1 실패했거든요 3분의 1 한 번 더 3분의 1 실패했으니까 한 번 더 실패할 가능성이 남아있죠 아 그렇죠? 이거죠? 그 가능성이 들어갔죠? 아 뭐어? 다 가야죠 야축 포기하든가 스몰 스트레이트 포기하든가 야축 포기해 야축돼야? 야축돼? 3에 넣어 그냥? 보너스 포기해? 보너스 포기해? 어차피 야축 0이 됐으면 나도 포기해야지 상대방이 야축 떼었으면 따로 떼는거야 내가 4ofkind를 이쁘게 들어가가지고 4ofkind를 이쁘게 들어가가지고 4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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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나올 수 있어 다음에 나올 수 있어 다음에 나올 수 있어 3개만 나옵니다 3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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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따로 틀어서 클릭될 뻔했어 라스? 라스? 라스는 5개 나와야돼 라스 포기? 라스 포기? 내가 여기서 4ofkind가 그래서 스몰 스트레이트가 안나오고 내가 보너스를 얻은 다음에 그러면 35 라스 포기? 4ofkind 포기? 라스 포기? 세일에 라스 포기? 응 라스 포기? 그래도 난 3 도전하는게 맞지않나? 난 3 도전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실제로 30 지금 34의 차이가 나니까 3 도전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4 하나 있다 4 하나 우리집 근처에 있잖아 4 하나 인터체인지 4 하나 하하하하하하 4 하나 인터체인지 같네? 어? 아 2개 하하 파워카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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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3번 내가 보너스 조지고 4 복팔하면은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거 아니 진짜로 봐봐 50 50 58이 차이나잖아 알지? 58이 차이나지? 알지? 48이 차이나지? 48 48이 차이나잖아 4가 5개 나와서 총 45 25 55를 더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 13 13인데 내가 3 몇개 나왔냐에 따라서 아니 보너스 먹으면 이겨 내가 보너스 실패하고 4가 한 3개 4 4개 4 4개만 뜨면은 가능해 4 4개만 뜨면 그리고 3이 하나 정도 나오고 내가 0이나 1 47 2 어? 하나가 있네 3 3개만 해야겠다 실패할게요 일단 실패할테니까 붙여보세요 3 3개만 할게요 아 디바이파워 어 이거 우제꾼 할만하다 우제꾼 할만해 51점 차이 여기에 모든걸 건다 35으로 빼면 4 4개 4 4개가 나와야돼요 4 4개 51점? 51점 차이? 그럼 35를 빼면 16 4 4 16 4 4개 4 4개 4 4개에 동작이 16 어? 2개 나왔어 2개 나왔어 2개 나왔어 4개 4개 하 근데 4개 나오면 동점이고 3개 나오면 이겨 4개 나오면 동점 4개 나오면 동점 21 22 아 왜왜왜 아 왜왜 뭐하는거야 뭐야 왜 눌렀어 왜 왜 눌렀어 왜 엔드 눌렀어 왜 꺼요 게임을 지퍼내려 판이 엎어졌네 지퍼내려 지퍼내리라고 일어서 기상 기상 카세손 저는 이걸로 안돼요 네? 니가위로 안돼 쭉 땡기고있어 저는 그웬이 와야돼 쭉 땡기고있어 그웬이 와서 이렇게 해야 쭉 땡겨 얘로는 안돼 그웬 데려와 일단 내려 그웬 데려오면 내가 내줄게 줄래? 그웬 데려오면 이걸로는 안돼 맛있게 없어졌어 하지만 씻었을 때 그웬 데려오면 그웬 데려오면 그웬 데려오면 그웬 데려오면